진리콘 장관 진리콘 장관 진리콘 장관 진리콘 장관 자르는 가위 자르는 가위 우리 경리부하는 집에 있어? 네. 근데 옷을 어떻게 벗겼을까? 제이 응큼해 아 그니까 저는 근데 왜 다 벗겼을까요? 아 왜 벗겨? 아 나 뭐 벗겨야 돼 왜 벗겼을까요? 지금 제이는? 치료하려고 벗겨 더 다칠 수도 있어 지금 많이 좀 긴장한 것 같은데? 네 긴장되네요 잠시만요 이거 갖다 놓고 뭔가 딱 치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괜찮은데? 아니면은 이쪽 팔을 빼고 한쪽만 해볼까요? 한쪽만? 아예 다 벗고 있는 거는 너무 좀 민망하고 작정하고 벗은 것 같고 이렇게 갑자기 이게 확 올라가 아니 좀 내려줘 진이야 진이야 이게 이게 만약에 이럴 거면 사실 이제 좀 붕대가 있어야 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다친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 근데 얘가 나를 이렇게 벗겨 벗겨 놓고 가린 것도 그러니까 지역이 벗는 것도 웃긴 거잖아 아니 여기가 무슨 숲속도 아니고 그냥 한 분만 들고 이렇게 올리고 여기 그것만 하는 걸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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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을 것 같아요 제이도 근데 그럼 저는 이따가 그냥 멍짝만 보고 좀 아래 안에 빠져야겠네요 안심을 자겠구나 여기 뒤에서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둘 그래도 조금 안 찬다요? 아 이번에 연기 잘했어. 눈 감고 다 봤어요.